회장님이십니다. 박수 한 번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내가 바보야 내가 바보야 지수님 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문시울을 적시면서 그늘 몇 개 반영하며 작별에 인사하고 이제 와서 후 눈물 짓네 가지 말라 잡을걸 사랑한다 말해볼걸 이제 와서 우선 소용이 돼 내가 바보야 내가 바보야 잡지 못한 내가 바보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눈시울을 적시면서 떠나가는 당신에게 이제 작별에 인사하고 이제 와서 이제 와서 후원하울 줄이야 뒤돌아가는 당신 가지 말라 잡아볼걸 이제와서 후회할 줄이야 내가 바보야 내가 바보야 찾지 못한 내가 바보야